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 커피 드셨나요? 원두커피 한잔 어떠세요? 정확한 로스팅 포인트, 섬세한 그라인딩, 원두 그 자체부터 프렌치프레스까지 모든 추출에 맞춰진 완벽한 원두.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편한 가장 깊은 커피비노 원두커피. 김선영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왜 나는 좋게 되지 않는 것인가를 10여 년째 고민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만 해온 청취자입니다. 요즘 다시 요파씨를 정주행하며 아니야 나도 좋게 된 적이 있을 거야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몇 자 적어봅니다. 네. 좋아요. 뒤집 나오잖아요. 그때는 15년 전쯤 백수 시절 때의 일입니다. 너무 놀기만 하는 건 눈치 보여 취준을 위한 액션으로 영어회 학원을 다니며 매일을 때우던 호시절이었습니다. 원래 백수가 호시절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YBM을 다닌 적이 있네요. 엄마한테 하나도 혼나가지고. 밭일하기 싫어가지고 영어학원 다녀야 된다고 뻥을 치면서. 네. 집 밖을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평일 오전 9시 수업이라 수강생들은 저 같은 백수이거나 근처 대학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남는 건 시간인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함께 티타임을 가지는 일이 많았는데 하루는 근처 학교에서 대학원 가정 중인 가로열고 요파씨 말로 공부노동자. 대학원 공부 중인 언니 한 명이 제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네요. 대학원생에게 소개팅도 하라고 그러고. 학교 후배인 역시 공부노동자인 동생이 있는데 가로열고 저보다는 약간 어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어른? 네. 약간 위에 나이가 조금 많다라는 거겠죠? 표현에 의한 그냥 늙었거나 아니면 표현상 좀 더 어른스러웠거나.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소개팅 시켜줄 때. 그때 우리 소개팅 사연에서 한번 각자 망한 거. 왜냐하면 모두가 나를 뭘로 보길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피디한테 이러면서 오빠 이랬어요. 다음 달. 그 시절 저는 20대 중반 학사 취득자 소개팅 남은 석사 과정 중. 주선자 씨가 아니라 주선자 언니는 박사관장 중이었어요. 주선자 씨는 아는 주선자 씨 있어요? 주선자 언니가 같이 붙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주선자 언니는. 빠찐코에. 이걸 사람일 거라고. 빠찐코. 주선자 언니는 박사과정 중이었을 겁니다. 남는 건 시간뿐이었던 저는 좋아요를 외치고 바로 소개팅 남을 만났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는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도 좋았을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남자들이 다 개발이 오는 듯이. 성실하고 착하고 어울리지 않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저와 만날 때는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며 양해를 구하는 꽤 매너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체조도 좋네요. 하지만 20대의 제게 그는 재미없는 남자였죠. 뭘 하고 놀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사람은 세 번은 만나봐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야. 왜 네 살 차이면 왜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다라는. 요즘 양반들은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들어본 말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하던 제 세대의 어른들도 어릴 때 듣고 저게 무슨 개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도 백수로 딱히 할 일도 없었던 저는 소개팅란과 세 번째 데이트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하실게요. 시간이 많으면. 그날은 학교 신문사에서 일하던 그의 제안으로 지금은 없어진 명동의 예술영화관에서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술영화관. 그는 영화를 보고 리뷰를 써야 했으며 평소 영화 보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많았던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 전공이군요. 그러게요. 영화보고 리뷰 쓰는 석사과정생이다. 문화가 아니면 문화죠. 사귀지 않으면서 만나는 건 세 번이 맥시멈이기에. 이거 뭐 서울시 조례예요? 네 살 차이 아니면 제거죠. 세 번. 세 번이 맥시멈이다. 이미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그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까지나 거하게 그냥. 저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이런 분이 연애는 하면 안 되지만. 젠버리 같은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는 일본 프리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둘 다 사실 프리타에 가깝긴 한데. 굳이 이걸 보자며 세 번 만난 사람에게. 아 그는 지금 백수인에게 취업을 종용하는 것인가? 아 근데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영화에 과몰입하다. 그에게는 픽션. 저에게는 초현실주의였던 영화가 절반 차에 지났을 무렵. 프리타족 주인공과 제가 동일시대 왠지 슬퍼졌습니다. 아 슬퍼지면 어떡해요. 눈에 힘을 풀고 영화에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프리터는. 그때 그 시절에 많이 쓰던 사회용어 있어요. 프리터 말고도. 니트족이라고. 아 맞네요. 니트. 근데 이 니트는 아예 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보통 구직단념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프리터는 알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꽤 열심히. 돈은 벌어요. 그리고 일본이 어쨌든 우리보다 시급이 훨씬 높았으니까. 네. 김선영 씨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을걸. 프리터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나온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애써 자막을 읽지 않는. 그 정도로 눈에 힘을 풀었는데 갑자기 낯선 냄새가 제 후각을 어택했습니다. 네. 냄새는 아마 그 전에도 계속 이 공간에 흐르고 있었을 텐데 시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놓치고 있던 냄새인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그 한 70년 전 워너브라더스 만화 스타일 있죠.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왔다가 얘가 계속 스파이크가 계속 자고 있으면 싸대기를 때리잖아요.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이 냄새의 연원을 찾아 온 감각을 후각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향은 바로 소개팅 남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 한 시간 넘게 밀폐된 공간에 앉아있다 보니 그에게서 담배 냄새 아니 담배 향이 나는 거였습니다. 담배 향? 좋다는 뜻이었는 것 같네요.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그에게서 나는 담배 향을 즐길 무렵 뭔가 갑자기 상상하니까 이상한데요. 강아지 산책 같은 분위기였을까 봐. 담배 향을 즐길 무렵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지금은 밤도 아니고 알코올의 기운이 없이도 이 냄새가 좋은데 만약 날도 어둡고 술에 적당히 취한다면 그를 좋아한다고 착각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아무렴 없대 하겠지만 그 시절에 저는 100%의 마음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어 라는 이상한 마음을 먹은 못솔 아닌 못솔이었기에 영화를 마치고 맥주 한 잔 하기로 한 일정을 변경해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 좀 마음에 들어와서? 야 이게 그 재밌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행정 편의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재부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질 것 같은데 원래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좋아지면 안 돼서 지금 집에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무너지니까 좋아지면. 아니 되게 하긴 20대 초반에 그때. 그리고 그때. 순진하시네요. 저도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술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 이 오빠랑 왜 사귀게 됐나 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사실 살면서 여러 번 들어볼 일은 없습니다. 아지씨로 크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좋은 냄새가 나더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인간이 준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다. 아주 좋아지면 그냥 아무 이유 때문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이유 아니야. 아무 이유. 학교 다니던 때 그냥 같은 방향에 계속 버스를 타가지고 동기였거든요. 진짜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을 사귀었나? 그랬으면 디젤 냄새 때문에 그런 거야. 버스에서 맨날 보니까. 그런데 6개월 사귀고 6년 동안 놀림 받았어요. 주변에. 왜 사귀었냐. 그런 애를. 그랬지 제가. 그걸 해명하는데. 지금 안 하는 거야. 디젤. 해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담배남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아마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스스로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의 첫 키스에서 담배양을 느꼈다는 그 가사. 이런 노래가 있나 보죠? 네. 뒤에 각 주에 보면 에디터가 정리해놨어요. 왜냐하면 우타다 히카루의 거의 아주 시그니처 같은 히트곡이라서 이게. 담배양을 느꼈던 가사는 정말이지 맞는 표현이겠습니다만 운명의 아이러니인지 제가 만난 남자친구들은 전부 비흡연자라 깊은 간접흡연은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시대가 시대라 간접흡연 체험이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요즘은 흡연자들끼리도 그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40년을 살아오며 아직까지도 직접 흡연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담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 끼견 짜시네요. 이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맞잖아요. 담배 안 핀다는 거잖아요. 직접 흡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담배를 너무 좋아하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담배 향기를 좋아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야구장에 안 가고 TV로만 보는 사람. 아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웬만하면 담배 냄새를 되게 다 싫어하지 않나요? 저는 전형적인 흡연자라 그냥 담배 냄새를 별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담배를 한 번도 안 배워봤으니까 딱 되게 예민하게 느끼긴 하는데. 요즘도 과음한 다음 날이면 담배를 태우는 아저씨들 뒤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향을 따라가곤 하는데. 점점 더 약간 뭔가 오타쿠스러운 장르로. 그러니까요. 꼭 매너 좋은 분들은 저를 먼저 지나가게끔 걸음을 멈춰주십니다. 이거 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요. 납때문 냄새 나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죠. 요즘은 또 방향을 바꿔서 사람 없는 곳으로 슥 빠진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 없는 줄 알고 이러다가. 그냥 피시면 안 될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숙취 있는 날은 그 냄새가 유난히 더 좋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은 인센스처럼 혹은 모기향처럼 담배를 이렇게 뭐냐 빨랫대에 빨래집게에다가 꽂아놓고 이렇게 불을 붙여놓는 그게 좋을 거예요. 아니 굳이 모르는 사람이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 혹은 새 애인이나. 담배를 쩐 냄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독특한 취향이시네요. 담배 연기와 냄새는 좋지만 그 냄새가 몸에 쩌든 냄새는 싫어하며. 그건 모든 흡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중독에 약하다고 확신해 담배는 아직 입에 대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흡연자 친구들의 담배 셔틀을 자진해서 하곤 했는데 다들 인기에 영합해서인지 건강을 생각해서인지 그도 아니면 비싸진 담배값 때문인지 전자담배의 세계로 흘러가 더는 셔틀도 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이리로 오세요. 마포로 오세요. 사실 그 정 그따위 알바는 필요 없습니다만. 정 원하시다면 최저 시급 정도를 지급해 볼. 이게 뭐야. 연초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들의 곰방대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한 10년 전쯤에 다시 유행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담배값이 2,500원에 4,500원에 올랐을 때였잖아요. 그때 한번 마라 피는 담배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 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뻐금 담배라고 그래가지고 깊게 안 빨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큰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 많이 피셨는데. 맞다. 이거 왜 생각 못했지. 이게 시가렛의 영역이 아니라 시가렛의 영역이네. 이분은 시가렛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불 안 펴도. 쓰다 보니 제가 좋게 됐다기보다는 소개팅남, 담배남이 좋게 된 사연인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좋아하는 담배 피는 남자와의 키스를 못해본 저도 어느 정도는 좋게 된 게 아닐까요? 라며 급히 글을 마무리해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각의 영역. 뭔가 KBS 독립영화관에서 15분짜리 영화를 본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그거 새벽 1시 해야 하잖아요. 그거 11시 해야 하죠. 그러면 시청자들이 항의합니다. 변태같은 거. 애가 봤다고. 만약에 모든 독립영화 그럴 리는 없죠. 다만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몇 가지를 구분해드리면 김선영 씨도 스스로 죄책감이라든가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시간을 네가 펴라. 이게 있고. 그다음에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첫 키스는 재떨이만. 그러면 방법이 있죠. 재떨이를 드셔보시면 돼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안 피니까 남이 피는 걸 갖다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간접후변이 위험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세계 유행병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피고 그 재를 먹어라 네가. 그리고 소문내지 마라. 남들이 알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정리가 좋겠다. 씨가 추천합니다. 담배가 문제라면 꼭 애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걸 김선영 씨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만났지.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